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넘입니다 많은 약사나 의사 유튜버 분들이 동물성 오메가3가 식물성 오메가3보다 좋다고 하시죠? 솔직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생선 오메가3를 추천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메가3 특집을 준비하면서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꼭 그렇지 않더라 동물성이 식물성보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더라 식물성 오메가3도 충분히 기능적인 가치가 있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사나 의사 유튜버 분들과는 다소 반대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메가3 특집 3편 동물성 대 식물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중금속 보통 식물성 오메가3에는 중금속이 없고 동물성 오메가3에는 중금속이 들어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정답은요 드물지만 식물성 오메가3에서도 중금속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동물성 오메가3에는 중금속이 들어있긴 하지만 매우 미량이다 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메가3에서 중금속이 걱정된다는 것은 80년대, 90년대 이야기죠 요즘은요 정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요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중금속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중금속이 아예 들어있지 않은 걸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 중에 중금속이 아예 없어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린내 어떤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는 비린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메가3는요 비린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전부 비린내가 나고요 단 동물성 오메가3 비린내가 식물성보다 좀 더 심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 제가 먹는 건 비린내가 아예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메가3는요 이런 캡슐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캡슐에 오메가3를 넣으면서 캡슐 겉에 오메가3가 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캡슐을 말리는 과정에서 캡슐이 터져서 오메가3가 이 캡슐 저 캡슐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심했던 거예요 요즘은요 기술이 좋아져서 즉 캡슐 겉에 오메가3가 묻는 일이 거의 없어져서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서요 제품당 한두 알 정도는 살짝 비린내가 날 수도 있는데요 캡슐 냄새 맡아보시고 비린내가 심하다 혹은 모든 캡슐에서 냄새가 난다 하시면 제조 과정에서 캡슐을 충분히 건조시키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제대로 안 맞는 거죠 이 냄새는 특히 해외 제품들이 심한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가격 요즘 식물성 오메가3가 인기잖아요 그런데 동물성에 비해 많이 비싸죠 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원료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RTG 오메가3 기준 식물성 오메가3가 동물성 오메가3에 비해 원료값이 2배에서 3배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대는요 한 달 분 기준 동물성 오메가3는 1만원 중후반에서 2만원 초반대가 괜찮을 것 같고요 식물성 오메가3는 한 달 분 기준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중반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폭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메가3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해외 직구 오메가3는 왜 이렇게 싸냐 물어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원료를 좋은 거 안 쓰고 싼 거 쓰니까 제품이 싼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인증받은 오메가3라고요? 저급한 싸구려 원료들도요 국제 인증 다 받습니다 결국 오메가3에서 의미 있는 인증이라면 기건 인증 정도? 그것도 식물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인증들은요 솔직히 흔히 알려진 유명한 인증들이 원료의 품질을 대변한다? 제품의 품질을 대변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증빨로 판매되는 제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동물성, 식물성 오메가3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 해결은 되셨을 것이고 동물성이 좋으냐, 식물성이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죠? 생선기음으로 만들어지는 동물성 오메가3에는 EPA와 DHA가 각각 충분히 들어있고 미세조류, 해조류죠 미세조류로 만들어지는 식물성 오메가3에는 EPA는 조금 들어있고 DHA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걸 바탕으로 약사나 의사분들과 동물성 오메가3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에는 EPA가 얼마 들어있지 않아서 별로야 EPA와 DHA가 동시에 풍부한 생선으로 만든 동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해 심지어 EPA는 심혈관계 위험인자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DHA는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에 반해 식물성 오메가3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에 들어있는 DHA가 체내에서 EPA로 전환되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도 돼 게다가 동물성 오메가3는 방사능이랑 환경호르몬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또 동물성 오메가3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식물성 오메가3의 DHA가 체내에서 EPA로 전환되긴 하는데 굉장히 조금 전환되는 거라서 EPA와 DHA가 동시에 풍부한 동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하는 거야 환경호르몬은 들어있긴 한데 미량이라서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제가 공평하게 제3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HA가 체내에서 EPA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는요 최근 2019년 동의원소 분석 실험에서 거짓심이 밝혀졌습니다 DHA만 먹어도 체내에서 EPA 수치가 올라가긴 가는데 이 EPA 수치가 올라간 원인이 DHA가 EPA로 전환되어서가 아니라 DHA 섭취를 통해서 체내 EPA 대사가 느려져서라는 것이죠 이 내용만 보면 식물성 오메가3 팀이 완벽히 진 것 같죠? 동물성 오메가3를 먹는 게 훨씬 좋네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팀이 강조한 게 하나 있죠 바로 EPA가 심혈관계 위험인자 감소에 좋다는 내용 마치 DHA는 별로야 돌려가는 느낌인데 이것도 절반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EPA와 마찬가지로 DHA도 일정 부분 심혈관계 위험인자 감소에 좋다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인데요 즉 EPA와 DHA 모두 심혈관계 위험인자 감소 염증 억제, 혈압, 혈중 중성 지방 개선에 공통적인 효과가 있고 이처럼 두 성분의 건강상의 이점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 유지, 질병 예방 목적으로는 동물성 오메가3와 식물성 오메가3 중 그 어느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가 팩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저는 식물성 오메가3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지난 오메가3 특집 2편에서 동물성 오메가3의 문제는 환경 호르몬과 혹시 모를 방사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요즘은 환경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기본적으로 동물성 오메가3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멸치는 양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멸치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아래쪽에 위치한 이 친구들을 잡는 것이 결코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죠 그에 비해 식물성 오메가3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해조류, 미세조류는 육상에서 재배가 됩니다 미세조류 배양하거든요 배양부터 오메가3 생산까지 길어야 2주밖에 안 걸려요 원재료 수급도 그리고 제조 공정도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동물성 오메가3나 식물성 오메가3가 기능성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구를 위해서 보다 친환경적인 식물성 오메가3도 좋은 선택이다 이번 시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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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